어떻게 하는지 가자 첫째 와중에 심지어 젤리 햄제일에서 아까 그 머리 mentre 왜? 아까 그 머리 왜 막았어? 말 많았다 해봐 뭐야 그걸로 머리 광원노트, 명풍노, 명풍노, 넷플레 7곡 경배병원이나 용지 쪽으로 갈 수 있는 2번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고 228 민주운동기념 100원, 시각장애인연합회 쪽으로 갈 수 있는 2번역에서 내려야 합니다. 근데 또 왜 춤을 거야? 이제 기온으로 갈 수 있는 2번역에서 1번역에서 내린 거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